자동차 보험이론과 실무를 담당한 박성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희들 기본강의 이후에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심화과정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학습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샘플강의를 약 1시간 정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보험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습표에 제가 진행하는 플레이는 기본과정, 심화과정, 종합문제풀이, 실전모의고사로 있고 저희들 기본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약 36강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시한이 말미에서는 좀 부족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학습이 정리가 되어 계신다면 아마 기본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실력이 업이 되어 계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 동안의 핵심이론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그 강의사항은 핵심사항과 심화이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좀 다루지 못했던 그런 심화 부분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부분에서 대표적인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답을 작성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도 안에 기출문제를 하면 이렇게 저희들 기본서가 있는 방향대로 자동차 보험개요, 관련 법률, 약간 그 다음에 보험약관, 지역기준, 손해사정실무부분을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 6개 정도를 보는 것들면 저희들 관련 법률상에서는 거의 다 보면 약 20점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에서 항상 관련 법령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배법, 그 다음에 민법에 대한 합의 문제, 그 다음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런 상황에 기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보험약관과 지역기준에서 대다수 저희들이 기출문이 다 된다. 즉 거의 다 보면 약간 6, 70점이 여기서 기출됩니다. 특히나 손해사정실무부분에서 기출되지 않는다면 거의 뭐 80점 점수가 여기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야 여러분의 학습을 집중해 주셔야 된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핵심 어떤 이론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그런 상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답안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맨 처음에 저희들 강의한 자동차에 관련된 법령의 위주로서 상세히 본다면은 2005년도에 28회 시험부터 손해보장사업부터 해서 46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거의 10점에서 25점 많은 경우에 30점까지 점수가 배포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례 문제에서 복합된 문제에서 사례 문제를 두으면서 자배법상의 어떤 문제, 서술할 문제나 기출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배점이 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는 특히 자배법에 대해서는 아마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한 판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종합문제풀이에서는 너무 이론에 이렇게 많이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지원을 해드릴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결코 무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을 모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사례 문제를 답을 잘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법령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절대 껄리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항상 기본 강의할 때도 기본이 튼튼해야 될 때 그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뭐냐면 자배법입니다. 자배법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배법에서 우리가 논하지 않는 민법에 대한 사항에서는 우리가 합의 관련 문제, 소멸시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기술 문제를 한번 들다본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2005년도는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에서 10점짜리에 가면 어떻게 답을 설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 2011년도 같은 데는 보는 것들은 다음 사례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담보별 피해자별 보상 책임 각 보험금의 법정 상속인 합의 여론 문제니까 여기서는 사례 문제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보상 책임을 작성하면서 법정 상속인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에서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기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또 2011년도까지 한번 볼까요?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유자 그리고 자동차 보통보험약관 뭐 뭐에서의 피해 보험자를 비교 설명해 놓은 결론적으로는 운행자와 보유자 피해 보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방 구성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탄탄한 이론 구성이 되셔야 된다. 나아가서는 2017년 같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기가 이슈화된 2016년도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 쪽에서 강화되기 때문에 기출된 문제고 이런 문제 같은 이벤트성 기출문제인 거죠. 우리가 작년 2023년, 2022년에 어떤 자동차 보험약관이 변경된 것도 좀 있었죠. 과실상계 부분, 그 다음에 경상피해자의 과실상계 문제, 치료비과실상계 이런 부분이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기출되도 그런 문제가 가볍게 터치됐습니다만 어떤 계산 문제가 반드시 2024년도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다들 보면 이런 부분인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한번 보셨으면 2017년부터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보험에 관련된 관련 법령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많이 나오는 게 법령이 그런지 그 밖에 없죠. 자배법,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이 정도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다방구성과 그 다음에 수험생으로서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항상 20점 정도의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하고 학습만 잘하고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목차와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만 준비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보상, 우리가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도 그런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약술형 문제도 나오겠지만 어떤 사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를 여러분 따라서 다방구성에 따라 많이 배점이 달라지겠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학습을 해놔시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점수를 놓칠 사항이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매년별로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신체 손사에 대한 시험에서 심학습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우리 심학습을 할 때 보면 우리 기출문제가 약술형 단순하게 우리가 5점짜리, 10점짜리 그것 나든지 서술형 보통 10에서 20점짜리 좀 뭔가의 비교 설명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례 문제, 사례 문제에서도 우리가 약술형과 서술형이 같이 혼합이래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이럴 때 보험금은 얼마가 되느냐 보험금의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가 이런 경우에 위장사고 또는 지연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일 때 어떤 또 사례를 주고 나서 손해사정사가 어떤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이런 사항 부분으로 우리가 먼저 크게 이렇게 기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긴 시 어느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을 강의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제가 기본 강의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아마 어떤 상황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고 또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인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다음 특히나 자동차가 보면 아무래도 자동차는 뭔가 기계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에 관련 이런 사항 부분에서는 또 여성분들이 조금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의 강의를 조금 오랫동안 36시간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아마 굉장히 제가 상세히 설명을 했고 맨 마지막 파트에 구조차에만 제가 조금은 속도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포스트잇이라든지 중요한 사항 부분 형광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이 그 안에 다 담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됐다는 걸 설명을 드리면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조를 나아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데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득점이라는 이런 걸 취득하시는 데가 유일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본서와 기본 강의 사항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고 대학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탭을 항상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왜 이런지 그 다음에 연습장도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도 많이 활용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서와 기본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러고 이러한 운행자가 어떻고 그 다음에 운행이 어떻고 운전자가 어떻고 피보험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아주 이렇게 다 펼쳐진 사항에서 각각 요소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조합을 시키는 그런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는 강의를 그런 위주보다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그 중심으로 제가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어떤 하나의 소제목이 나오면 그런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기출이 된다면 어떻게 만약에 기출이 될까 그 기출에서 답안을 어떻게 쓸까 그런 쪽에 앞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노트를 하던 그 다음에 탭을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쓰시니까 하시던 저 같은 경우도 탭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공부할 때는 저는 사실 노트가 더 좋았었습니다. 저의 회사 다닐 때 많이 쓰는 말이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적자생존이 개념적으로 많은 경쟁사에서 살아남는 자가 우리가 적자생존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게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으로서 직원들하고도 호흡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학습엔 기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기본 강의 들었던 것을 학습을 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목차를 쓰고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넣겠다는 부분으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연필로 쓰시라. 연필로 쓰시면 여러분 대학 노트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 만약에 A라는 문제가 운행자 책임이라는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 제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의 운행자 책임은 규론적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중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재물을 송구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에서 의의해서는 그러면 나는 다음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자배법 제3조 이런 걸 여러분들 줄을 바꿔서 키워드를 딱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행자 책임에서는 내가 다음을 뭘 쓸까? 구별 개념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든다면 제가 이를 쓰는 겁니다. 구별 개념이 뭘까? 그 다음에 운행자가 그러면 뭐지? 운행자의 개념이 뭐냐? 그 다음에 운행자의 인정 근거가 뭐냐? 우리 운행자를 인정한 근거가 있었죠. 운행 지배권이 있어야 되는지 운행 이익만 있으면 되는 건지 그 두 개 같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학설과 그 다음에 보통의 다수선은 어떻게 하더라? 그 다음에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죠. 아마 우리 기본 교재에서는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특성도 보면 우리 자배법이 운행자 책임이 민법상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보다는 더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행자 책임에서는 배상 책임의 주체가 확대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정 책임이 전환됐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민법상의 가실 책임이 자폐법상에서는 조건부 또는 성격에 대해서는 무가실 책임주로 되냈더라. 이런 부분이 특성이 있더라.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학노트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대학노트의 반 정도는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밑에다가 부기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연필을 서셔야 됩니다. 그 밑에 한 3분의 1은 남겨놓으시라고요. 채우지 마시고 남겨놓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심심하시거나 공부하시면서 여기서 내가 많이 틀리는 사항이 답안을 쓸 때 작성을 하다 보면 뭔가 놓치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요즘 이슈가 됐을 때 이런 사항에서 이런 예상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저하고 학습하면서 이러이러한 예상 문제도 생긴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운행자 책임이 넘었으니까 운행자 책임과 예를 들어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비교는 어떻게 하면 해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에다가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닫으면 이런 문제가 만약에 핵심 키워드 목차와 핵심 키워드 정리행기 예를 들어 가지고 50장이다 50페이지다 또는 100페이지다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그냥 쭉쭉 넘기면서 만화책보다 넘기면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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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일사천리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도 제가 맨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이런 우리가 다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반지 외에 하나의 종이를 여러분들한테 한 번 제공을 합니다. 그럴 때 그거를 반드시 제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접을 해가지고 페이지가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되면 8페이지가 나오겠죠. 8페이지가 나올 때 이거를 여기에 빨리 이 목차를 적어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목차를 적으면서 이 목차 안에 이 목차 안에 나는 이거 A와 B를 적을 거고 여기는 C와 D를 적을 거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체크, 체크, 연습이 많이 돼 계시면 탁탁탁탁 그게 되겠죠. 그럴 때 작성하시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답안을 작성 이 부분을 작성, 의의를 작성한다 보면 머릿속에 있는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목차를 적어낸 부분이 다른 부분에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여기다가 이 체크만 딱 그 부분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주자 쓰러 가야 되는 거 이거 하나 체크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 목차를 볼 때 넣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더 가점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놓치는 사항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핵심 심화 과정에서는 보통은 여러분들이 공부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필로 쓰셔가지고 다 한번 지우면 되잖아요. 잘 못 됐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부할 때는 연필로 쓰다가도 한번 해보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수정하는 게 많으니까 제가 전부 다 포스트재룡이 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 페이지에 저는 두 개씩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쉽게 그 부분만 떼버리고 수정하면 되니까 그걸 했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연필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추천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훨씬 더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알차게 다방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 연습을 심화 과정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자동차 보험에 익혀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상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깐만요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약 한 8시간 정도를 저희들 하려 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기본서와 여러분들 정리 행위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동차 보험의 의의는 교재에서 충분히 자동차 보험의 의의가 나왔을 거고 자동차 보험의 의의가 다른 거 없었죠. 상해보험적 성과 그 다음에 실손보험의 성격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동차 보험의 기능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사원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A라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손해액이 이겨서 손해액이 100만 원이 났다 100만 원이 난 것 같으면 B는 당연히 A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이게 만약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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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릎이 인대 손상이었다 이거는 상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상해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B는 A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A는 갑자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되니까 갑자기 손해액이 우리가 100만 원이니까 너무 작나요 천만 원이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A 입장에서는 A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보험자한테 경제적인 안정을 준다 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는 한 100만 원 정도 납입을 했지만 일어난 사고가 났을 때 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나 대신에 보험자가 지급을 하니까 경제적 피보험자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죠 그 다음에 이런 교통사고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사고가 나면 저희보다 형법상의 책임을 지어야 되죠 형법상 책임을 지어야 되면 저 업무상 뭐 상해나 폭행이나 상해 이런 사항에 해당되면 전부 다 과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특례사항을 두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뭡니까 형사처벌의 특례로 신분적 안정을 주는 거죠 설령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해가 어떤 사람을 상해했을 때 벌금이나 구속이나 되는 부분을 면하게 해주는 물론 특례법이 외해되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 상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A가 보상을 안 해주면 B는 곤란한 사항이 생기는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 보험이 이렇게 해요 가별한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하게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피해자 보호하는 측면이 있죠 나아가서는 이러한 교통사고거리에 대해서 어떤 교통사고에서는 사고나는 사람에서는 보험료를 할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나지 않은 사람에서는 보험료를 할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뭡니까 어떤 우리가 사고 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예방과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하니까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동차 보험의 기능에서는 피보험자에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신분적 안정 유지와 그 다음에 피해자 측면에서는 피해자 보호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는 뭡니까 사고 예방을 한다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은 그냥 상처를 조금은 정리만 해놓으시면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기출은 안 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 두 줄로 이렇게 첨언해서 다방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플러스 1점 플러스 0.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 또 보험을 이해하시는 데도 필요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보험의 용어 정의에서 제가 아마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했었을 겁니다 가지급 보험금이 뭐냐 가지급금에서 하면서 우리가 나온 게 보면 가불금 그 다음에 우선지급금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지급 금액에 대해서 어떤 지원했을 때 어떤 사항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에 지원이자 이런 부분에서 다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오고 있었다 그 다음에 무면의 운전이 무면의 운전이 뭐고 무범 자동차가 뭐고 운전과 운행에 대해서 제가 비교 설명도 많이 했었을 겁니다 물론 이걸 앞으로도 해놔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음에 아마 제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보험의 용의적은 항상 뭐든 간에 어떤 법령이든 무슨 용어든 간에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백지 답안을 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백지 답안이라고 했죠 백지를 내시면 안 됩니다 백지라는 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쓰지 않고 제출하는 거죠 10점짜리에 여러분들이 다섯 줄이라도 쓰셔야 됩니다 시갈겨서라도 쓰셔야 합니다 빨리 시안이 없더라도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1점이나 2점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봐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썼다고 작성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플러스 1점이 더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술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거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만큼 잘 섭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이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함정이 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안 구성할 때 항상 자동차 보험이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잘 안 나오는 이유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동차 보험이 가만히 들다 보면 책임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종합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용 자동차 보험도 있고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 있고 또 특별작간 등등이 있어서 여러가지 믹스가 되어서 어떤 문제에서 초점을 잘 못 맞추면 답안을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하나의 답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개념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희하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용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훨씬 더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용어 정의 같은 데는 얼리 하지 마시라 아마 특히나 여기에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강조를 했을 겁니다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생각 많이 나는 게 뭡니까 개부모가 그러면 부모가 될까 양부모는 어떻게 되지 개자네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사실형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사실형관계에 있는 자녀는 또 다르다 그런 걸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네 할 때도 가족운영한정특약에서 가족은 어느 범위까지 되느냐 할 때 사이와 며느리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네는 되지 않더라도 가족한정특약에도 그 가족에는 해당이 되더라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정리하실 때 여기에서는 무엇을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 체크하는 거는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백법에 대해서 우리 챕터 2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법령이라는 우리가 지금 부분이죠 자동차 사고 시 법적 체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고가 이렇게 나면 가해자고 피해자가 사고 나면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손에 얘기하다가 천만 원 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고 교통사고로서 사람이 다친 상해 사고다 자 이래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이 항상 따라온다고 여러분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상의 책임은 그 사람이 손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고 형사상의 책임은 그 사람의 어떤 신체나 그 다음에 재물을 송긴 형법상의 책임을 말하는 거고 행정상의 책임은 행정질서 행정질서를 위반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답안 구성은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을 여러분 하시면서 목차를 딱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1. 민사상 책임에서는 뭐더라 민사상 책임이 뭐냐 의가 뭐냐 법적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보장 내용이 뭐고 형사상 책임도 의 법적 근거 보장 내용 그 다음에 행정상도 의 법적 근거 보장 내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차를 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물론 이런 문제에서 맨 처음에 의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사고 발생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B라는 사람을 사상 개설되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의의를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각 뭐 여기서 그 다음 어떤 민사상 책임 부분 목차를 적을까요 민사상 책임에서는 여러분들 딱 목차를 적을 때는 의 1 그 다음에 2 근거 3 보험과 그 다음에 뭐 우리 보장 내용 그 다음에 3 형법상 책임하면서 1 의 그 다음에 근거 그 다음에 3 번 보상 그 다음에 보상과 그 다음 부분 4 행정상 책임해서 또 의 그 다음에 근거 보험과 보상하는 이렇게 딱 정리가 여러분의 목차를 딱 적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요게 요 문제를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 다음 어떤 답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놓치는 상황이 없어지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쓰시면 이게 만약에 사항 같으면 행정상 까지 하시니까 한 15점 정도 배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민사상 책임 부분에서는 단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그런 민사상 책임에서 중요시한 것은 운전자 등 이다 행사상 책임은 운전자한테만 책임을 되는 거죠 행정상 책임도 운전자한테 어떤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 그 다음에 근거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부분은 이런 근거나 이런 부분은 자배법 민법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극히 또 암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행사상 책임도 형법이라든지 교통사고 특정금제 가정체벌법 도로교통부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법적 책임이 온다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책에다가 대학노트나 그 다음에 여러분 할 때 자동차사고의 법적 책임 딱 문제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는 적는다고 여러분들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엷은 연필로 이렇게 핵심 키워드는 이거 이것 이것을 적는다고 여러분들이 작성만 하시면 완벽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 시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자체가 법대에 다닐 때는 전부다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보겠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시험이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객관식은 여러가지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꼬고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속임 트릭을 써서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술형 문제라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약술형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가면 여러분들 답안이 좁은 배점이 높아진다는 거에 해당되는 거지 그거를 맥락이 통화할 때 그 핵심 다 부분이 만약 어떤 부분이 빠졌다 해서 여러분들 점수가 0점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서술형 문제에서는 항상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하시거나 이건 자동차 뿐만 아니고 배상책임 그 다음에 산보험 의학위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목차돼서 여러분들 그냥 오늘 만약에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를 학습을 했다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 조금 쉬는 시간에도 그냥 만화책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답안을 쓸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테크닉이 생깁니다 강조드립니다 제가 항상 지금 아마 제가 이런 말씀 굉장히 우리가 이번 강의 때는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법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기출나 예상된 문제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특례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이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자동차 손해보장 보장법상의 책임과 민법상의 책임을 비교하라 물론 제가 법적 책임이니까 여기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운행자 책임에 놓으면 당연히 운행자 책임과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의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책임건제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보면 민법상의 책임과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행 책임을 아마 비교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터치를 할 거예요 공부를 우리 자동차에서는 뭡니까 자동차 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온다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삼면척 우리가 세 가지 특성이 있었죠 배상 책임의 주체가 학대해야 된다든지 입증 책임의 전환 조건 무과실 책임 이런 부분이 자동차에서 특이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뒤에 다시 다루기를 할 거고 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약속을 안 하면 이 부분을 약속하시면 되겠죠 자동차 사고의 반응사 불별죄에 대해서 약속을 책임임이 아니라 반응사 불별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나오기 때문에 특례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상의 사고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거 똑같죠 같은 우리가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임임이란 말은 뭡니까 중상의 사고는 보험가입의 특례의 예상으로서 우리가 중상의 특례법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그 시한 때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진행할 때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우리 손해배상 보장법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1번 목적에서 보통 18번 시효까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자배법상 피해자보호제도 해가지고 19개 항목에 카테고리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동차 손해 고장법이 아마 조문은 53종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다 했었습니다 운행자 정의 운행자 책임 주체 운행으로 이것은 당연히 운행을 또 검토를 할 거고 객체 이런 부분이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들은 그렇게 반치는 않죠 이 상황에서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놓으시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20점 20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심을 내지라도 20점 다 맞으실려면 그거는 좀 아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80% 해가지고 65점 아니죠 만약에 20점 같으면 80% 하면 16점이니까 16점에서 한 17점 욕심 내면 18점 이렇게 정도는 욕심 내는 건 되겠죠 그런 상황을 항상 배점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에서 고득점을 안하고 합격 안정권을 간다면 60점을 취득하시면 절대 다른 과목에 피해도 안 주고 더 알파가 되니까 거기서 벌써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6점을 커버했다면 60점에 15,6점을 커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다른 지금 약관과 그 다음에 특별 약관 지역기준 계산에서 결론적으로 44점 정도만 여러분들이 취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따셔야 됩니다 먼저 정의에서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목적은 피해자 보호와 그 다음에 건전한 어떤 교통 운송 발전은 이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정의 두 번째 정의 부분을 해본다면 자동차 여러분들 제가 이걸 아마 제가 그때 할 때 박수도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배법을 적용 적용하는 거 하고 의무보험은 다릅니다 자배법을 적용받는 자동차가 여기에서 이 자동차의 개념입니다 자배법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자배법에 적용을 받는 적용을 받는 자동차 중에서 중에서 의무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자동차는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먼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우리가 정의의 자동차라는 개념은 어떠한 이러한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 난다면 자배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배법을 적용을 받으면 자배법 적용과 우리가 자배법 적용이 민법의 특별법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자배법이고 민법입니다 자배법과 민법은 공통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통되지 않은 각각 영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통되는 것은 특별법이 우선인 거고 자배법이 별도로 민법과 달리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은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자배법이 적용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민법의 영역만 있는 것은 우리가 자배법 제4 우리가 보면은 몇종가 물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민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될 때 자배법에 적용이 안 된다면 민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민법에 적용은 뭡니까 예를 들어 쉽게 생활을 한다면 민법에 모든 사고의 손해의 피해자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증하면 굉장히 어렵죠 제가 어떤 사람이 다치는데 병원에 누워있다 그런데 내가 그 사항에 대해서 사고를 과실을 입증하고 다 해놓은 게 어렵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손해를 이렇게 입증하는 어렵는 상황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을 받으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가해자한테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자동차 자배법을 적용을 받게 되면 굉장히 피해자 입증은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이래일한 장항이 있다고 하고 그런 자동차 중에서 그 다음에 일정한 사항은 또 의무보험에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해야 되는 자동차와 가입을 반드시 하지 뭐 상년이 안 하면 과태료는 온다 그런 적용이 안 되는 자동차도 제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여하튼 자동차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보면 첫째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보면 건설기계정보소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종이죠 구종 건설기계를 말하는 거죠 요 요 친구들이 뭡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급의 자동차에 대해서 자백을 증명받는다 즉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는 뭐냐 원동기에서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그 다음에 이층구에서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그렇지만은 뭡니까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근농품 뭐 이랬습니다 농업기계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그 다음에 군수품 관리법 군수품 그 다음에 계도 공중선에 의한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이런 경우는 뭡니까 제가 근농 군 공의에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설령 요게 해당된다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건설기계 관리법에 대한 자동차 중에서는 구종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요로요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이거 안개하셔야 됩니다 구종건설기가 뭔지 구종건설기계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안개하시기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트럭 트럭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스 트럭 처음에 여러분들은 하는 트럭을 세 개를 외우는 겁니다 안개를 덤버트럭 많이 보자 덤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그 다음에 도로보수 트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럭을 가지고 나옵니다 트럭 뭐 트럭이 되고 그 다음에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법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산업포기 트럭 지게차 이것도 세 개로 이 세 개로 오고 이 세 개로 오죠 나머지는 뭡니까 자동차는 타이어를 굴러다니니까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기술 굴삭기 그 다음에 조금은 우리가 노면 측정 물론 이것도 타이어로 하지만 노면 측정 장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개하시면 9개가 되겠죠 이 정도는 안개를 해놓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물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개를 검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박스를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원동계에 의해서 육상에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기린대에 의해서 육상에 이동하는 걸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서 기타 법령에서 건설기계 농 군 공 의해서 적용되는 자동차는 우리가 제외된다 했죠 그 중에서 건설기계 중에는 구종건설기계에서는 예외를 해서 이 친구로 보통 여기까지는 전부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유엔 USA 국토부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석인한 차 그 다음에 피겐인 차 도로에서 운영되지 않은 차에 대해선은 뭡니까 의무보험이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와 이 친구만 의무보험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유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리버드 자동차는 성형자동차 성악 하물 특수 인원자동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악하면 여러분들은 혼동하지 마시고 사람은 성악하면 11명이잖아 11명은 뭔가 함께 탄다는 개념이 있죠 사람인자도 이래는데 이거를 이래 되니까 아 성악은 11명 이상을 탑승하는 차다 물론 특수한 상황 내부에 특수한 설비가 10명 이하라 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또 자동차라는 말을 또 넣어놓습니다 여기 업무 정의를 여러분 하시다 보면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의 교통지수라 이런 부분을 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법령인데 여기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개념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와 건설기회관리법 제26조 단서에 대한 건설기회관 이건 똑같죠 여기서 다만 이 분야가 다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산보험이나 그 다음에 배상책임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에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그 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볼 겁니다 이렇게 법령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서 맥락은 같이 하는데 원동기 이룬 자동차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된다는 게 다르다 그래서 원동기장치 제외되는데 이 제외된 대신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라는 게 용어가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125cc 이하 이룬 자동차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g 그 다음에 중량 최대 중량이 30kg 미만인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산보험이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면부채에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또 개인형 이동장치도 우리 자동차보험에서도 무보험차 상위담보에 보상하는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기출문제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정도 부분은 언제든지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운행 운행이 뭐냐 운행이란 사람들은 물건의 운석역과 관계의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운행이란 문제가 만약에 온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차를 정하시라 의 구별개념 운전과의 구분 그 다음에 운행에 관한 이론이 원동기술 주행장기술 고유장기술 차고지출입설이 있더라 지금 판례태도는 고유장기술에서 점점 더 범위를 차고지출입설에 가깝게 범위를 인정하고 있더라 요렇게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안에 세본 내용은 능히 제가 저희들 기본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관리가 뭐냐 사용은 뭐고 관리는 뭐고 우리 판례는 뭡니까 꼭 어떤 뭐 반드시 그 상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뭡니까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2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인 용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운이 되었다가 평가되면 운행중 사고로 본다 요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세 가지를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동차의 사용방법에서 벗어난 경우 보통 수면이죠 자동차를 어떤 잠자는 것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피견인차의 사고 우리가 견인차와 피견인차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있으면은 이때 피견인차는 견인차의 보험에 처리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와 무관한 사고 우리 자동차 자동차에 우리가 하물차에 널판지 같은 거 있었는데 널판지의 어떤 진동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운행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운행과 운행으로는 또 다르다고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운행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느 상황에서 운행이 해당되느냐 문의한 거고 운행으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되고 피해가 났었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 인과관계가 있느냐 문제가 운행으로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판례를 보면 어떤 데는 운행을 표현한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운행으로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학습해 나갈 거고 지금 오늘에서 운행 부분은 이런 개념이다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발을 쓰신다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목차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보유자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 개념에서 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여기서 1번과 2번이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하에서 운행하는 자 여기서 만약에 자동차 보유자도 우리가 아까 기출문제에서 보유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이런 게 운행자와 비교 설명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이 개념을 쓰셔야 되고 이런 구별 개념에서 운행자는 뭡니까 자기를 이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소유자이거나 운행자는 자기를 이하여서 운행하는 자에만 해당되면 되는 거지 소유자이거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를 요하지 않죠 그런데 운전자는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하여 운전하니까 우리가 보유자와 구별되는 개념이고 보통의 여기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상 명의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이나 등등이어서 어떤 일정한 이익과 사용할 권리가 법률상에 인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자동차 보유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자동차 운전자 보유자 대신 남는 게 운전자인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이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그럼 자동차 운전자가 딱 놓으면 제가 개념이 개념이나 어떤 사항이 놓으면 여러분들 항상 의 그 다음에 구별 개념을 제가 많이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답안을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습관을 답안 습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두 줄 쓰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럼 구별 개념이어서 운전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고 운전자와 구별되는 거죠 여기서는 다른 사람은 뭡니까 이거는 보유자를 의미하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자에서 다른 사람은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하는데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뭡니까 보유자 운행자 이외의 제3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다르다는 부분 그 다음에 운전에 종사하는 자와 운전보조일에 종사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시계속적 일시적 유상적 무상 이런게 무관하고 뭡니까 사고 다시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다 운전과 운전보조 의무에 해당이 된다 다만 우리가 여기 보면 일시적 보조 운전자가 있을 겁니다 단 선의의 보조행위는 운전보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딱 증명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여러분들이 목차를 적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자동차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가나다라에 너무 주지 말고 자동차의 운전자 수비는 1번의 2번 구별개념 3번 여기서 다른 사람 4번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 5번 운전보조에 종사하는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 줄에 주제가 있으면 적어도 한 줄 또는 두 줄만 쓰시면 여러분들이 한 칸 띄우고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구별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해 나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의를 구분해 보면 보유자 운행자 운전자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 쓰렸던 거죠 보유자는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운영하는 자고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서 운행하는 자 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단 절치 운전자도 운행자는 되지만 이분들이 뭡니까 보유자는 되지 않는다 그랬죠 운전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되는 거고 자배법 3조 보통 이런 법령 운전자는 당연히 민법 750조 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풀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체크가 많이 됩니다 운행자에서 자배법 제3조 에 대한 책임 이런 민법 제750조 대안 이런 식으로 또는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 체험 이렇게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유자와 운행자는 무과실 책임지고 이거는 과실 책임 주죠 다른 부분에 발생 체험 요건의 객관적 주상적 조금더 조금더 운행의 개념이 높다 했죠 이건 우리가 문전자에서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정리하시면서 만약에 이 세 가지를 구분해라 이런 기준에서 맨 처음에 1번 의의를 딱 쓰시고 이 구별 구별해가지고 1번 버튼이 뭡니까 정의 2번 목적 3번 책임근거 이렇게 쭉 쓰시면 좋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하면 답을 다 쓰시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능이 좋은 답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자동차사고의 피해지원사업입니다 피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정보보장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 정보보장사업만 생각을 하시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를 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이한 사업을 말하는 거다 이게 의의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첫째 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고 이런 피해 우리가 자동차사고로 대인배상 일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사고 피해자 어떤 유가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경제적인 학교를 못 간다든지 그 다음에 가정의 생활이 어렵다든지 생계가 어려울 때 그때 지원사업 부분 그 다음에 예방사업 피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의 예방사업을 우리가 피해자 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요건 네 가지가 자동차사고의 피해지원사업입니다 요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정부 피해지원사업을 하면서는 이게 지원사업의 내용을 걸어놨을 겁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그 다음에 유가족 특이단 책임 그 다음에 기타 사업을 해가지고 예방사업과 그 다음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정의해서 여러분 하셔야 되고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국상의 우리가 정보보장사업에서는 누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게 국가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청구의 범위 보상하는 범위 그 다음에 그랬을 때의 다른 법률가의 중복문제 그 다음에 했을 때 구상문제 이런 부분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딱 정해놓으면 되겠죠 이 부분은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상식 설명할 거니까 이 정도를 패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서 정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의 법률상 지위 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동차 손해배상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부분인데 요 번야만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의 법률상 지위에 나오니까 2017년도 기초 문제인데 우리가 이 교재에 보면 매약하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혼동스럽고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딱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제가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항상 목차를 먼저 적을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맨 처음에 이러이러한 책임을 진다 운전자는 결론적으로는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배상책임을 자배법상 배상책임이나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는다 의의를 적을 거다 그 다음에 논의대로 운전자의 법률상 지위에 대해서 법률상 지위를 하는 것들은 법률상은 뭡니까 자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있는 거죠 요 두 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그 다음 세 번째가 약관상이죠 약관상 지위는 뭘까 약관상 지위는 각각의 피보험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대인배상 1과 2에서의 운전자는 어떤 피보험자가 되느냐 그래서 대인배상 1에서는 우리가 운행자가 되든 운전자가 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대인배상 2에서는 뭡니까 대인 2에서는 대인 2에서는 자동차 취급업자 경험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 취급업자는 안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무보험자 상위담보분에서 안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무보험자 상위담보들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뭡니까 탑승해야 되는 그런 사항 부분 이런 사항 부분에서 물론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도 우리가 피보험자 약관상 지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딱 목차만 대충 두어놓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왼쪽에 딱 두고 오른쪽에 적어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에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답을 다 쓸 수 있다 그런 사항에서 본다면 1의 법률상 지위에서 자배법상 지위 민법상 지위 그 다음에 이렇게 약관상 지위에서 배상체험의 주체와 보험금청구권자 피보험자 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목차를 적을 때는 1번 요가의 그 다음에 법률상 지위 약관상 지위 이렇게 적어놓고 머리끌자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에서는 상세히 이렇게 적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시야만이 서술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어렵지가 않다 피해자 지원사업 부분에서는 다음에도 또 한 번 하겠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서술 제가 논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을 땐 또 서술이라 말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보장사업 자동차사업 피해자 그 다음에 가족 등 지원사업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보장사업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상품 이 분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차는 안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야만이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수성할 수 있고 심화학습 심화 과정 부분에서는 학습을 무조건 이해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 나는 학습을 병행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아마 심화학습에서는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쪽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가 2024년도 1월에서 2월까지 2월에서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심화 과정 부분에서 제가 샘플 강의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 강의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이 강의에서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되고 이 강의가 내가 맞느냐는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안내를 해드리는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준비 열심히 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심화과정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